. 조정석 캐리 투깍스 나이 차이 드라마 투깍스 남녀 주인공으로 조정석 캐리가 확정됐습니다. 방송 일자는 11월이라고 하는데요. 장르는 판타지 수사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네요. 캐리 프로필 나이 94년생 올해 23세 키 167cm 소속사 드림티 엔터테인먼트 학력 건국대학교 조정석은 1인 2역을 소화한다고 하는데요. 강력반 형사 차동 타기 몸에 빙의대는 사기꾼 공수창 역을 맡게 됐습니다. 혜리는 사회부 신입 역이자 송지안 역을 맡았습니다. 경찰서의 위장자 및 등 어떤 일도 몸을 아끼지 않는 열혈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류주니얼 혜리는 공개 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가 공개되기 전에 영화 택시 운전사 시사회에서 참석했었죠. 그 후에는 시사회 뒤풀이 현장까지 참석했었다고 하는데요. 응팔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놀라울 다름입니다. 같이 출연했던 박보검 역시 두 사람의 열혜를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조정석 프로필 나이 80년생 올해 36세 키 175cm 고현 서울 소속사 문화창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3살입니다. 현재 조정석은 거미와 열혜중인데요. 벌써 두 사람이 만난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두 사람이 공동 작곡한 노래의 애인 나갈까를 공개하기도 했죠. 두 값은 역도유정 김복주의 오현종 PD, 변상순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